이재명에 대한 증언들이 죽주루죽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와 통화를 안했고 몰랐던 사이라더니 통화를 이번엔 4번이나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최소야 최소 작년엔 쌈방울 난감해져라고 말했다 하하 모른다던 두 사람 빈번한 소통을 했었다 검찰 쪽에서 허허 이거 정말 거짓말이 또 들통이 나는 건가요? 쌈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이재명과 김성태 간에는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갖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한두 차례 통화에 그치지 않고 빈번하게 소통이 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하 이거는 완전히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이건 드러날 수가 있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드러난다면 이재명은 대놓고 거짓말한 거야 지금 방송 나와서 아주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건 이재명이 아주 그냥 불리해지는 거지 거짓말이 딱 들키는 거라서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고맙다 이와영의 휴대전화를 통화하고 아마 이런 건 다 드러난 건가 김성태가 이재명의 방북비용 대납을 논의한 후 북한 놈이랑 이전부지사 이전부지사 전부지사와 통화를 해서 이재명은 행사에 불참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뭔가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고 쌍방울의 비변인수 기념술자로 해서 이재명 변호인 이태영이 휴대전화로 김성태 이렇게 뭐 했다 뭐 이 얘기고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건진 상황에서 이전부지사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를 했었다 그때 당시 이재명이 쌍방울이 난감하게 됐어 했더니 김성태는 사실이 아닌데 뭐가 난리해요 뭐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야 지금 이러면은 뭐 이거 뭐 이거 이거야말로 이것도 구속각이지 지금 거짓말인지 들통이 나기 전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성태와 이재명이 이화영 부지사 전화로 이재명과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대신한 거 알고 계시지 않나 이화영이가 이재명과 전화를 하며 검찰 수사 대응 방안에 논의했다는 이 쌍방울 박모 쌍방울의 부회장 진술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대북송금 비용 중에 경기도가 직접 준 거 놓고 쌍방울이 대신 준 거 알고 계시지 않나 큰 문제없어요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걸 들었다라는 거지 지금 거기다 수령증도 지금 받은 것도 나와있고 이재명 쪽에서는 뻔한 얘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아무 말 되지 않지 아니냐라는데 저거는 아마 검찰이 지금 흘리고 있는 것들은 증언 수준인데 여론전에서 이재명을 좀 올가매는 거지만 증거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저런 거는 찾아내는 게 어렵진 않단 말이죠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령증이나 이런 것들도 금방금방 나오니까 그리고 저런 건 검찰이 뭐 애들 고문해가지고 알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술술 얘기해버리는 거잖아 이게 이재명은 점점 좀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재명의 반응을 보면은 그냥 다 저건 다 소설이야 이런 식의 반응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더욱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재명에게 반박을 하고 싶으면 자기도 그것은 아니다 뭐 내가 그런 적이 없다 정확하게 내가 이건 우리는 그날 뭐 나는 통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뭐 이게 나와줘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라면 이제 의심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지 이건 너무 너무 지금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굴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김성태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예요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을 주주주주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이재명이 아주 곤란해졌어 근데 지금 김성태가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보시죠 이재명 모른다던 김성태가 입을 연 이유가 내의 사입은 인연뿐이라는 발언에 배신감을 느꼈다 역시 이재명이 딱 꼬리 자르기처럼 한 발언에 대해서 김성태는 기분 나빴다는 얘기야 이재명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밖에 없다는 발언에 감정이 상했다 배신감을 느낄 정도면 진짜 친했던 사이라는 건데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의 대북송군 연관성에 대해 진술을 내놓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성태 측근은 이재명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를 사입은 것밖에 없다는 발언이 큰 영향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 모른다 자꾸 측근대로 모른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유동규 나무 얘네들도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똑같다는 거야 이재명이 의욕을 부인하는 걸 넘어 내의 밖에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해 김 전 회장이 감정이 상했다 유동규가 감옥에서 과거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데 진술을 범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 그래요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자금거래 대역과 참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본 뒤 김 회장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재명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지금 이재명과 인연이 없다던 김성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지금 뭐 그냥 술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반박당은 반박을 못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뭐 조만간 수사를 하고 법정 나가면 증거들이 나오니까 그때는 알겠지만 이재명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잠시 후에